이번엔 저희가 미국을 가게 됐습니다. Hi, I'm going to America. 전에 마닐라 갔을 때 공연 이외에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가면 재밌겠다 싶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멤버들끼리 어디 뭐 해외여행이나 뭐 이렇게 즐거운 어떤 수풍 같은 걸 가본 적 없으니까 우리 마닐라 간 김에 한번 거기서 우리 같이 수영도 하면서 멤버들끼리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영상을 찍어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었는데 여러분들이 무척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 갈 때도 한국에 없는 배경 앞에서 우리가 준 프로필 사진을 찍으면 어떨까 해서 너무 많이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는 평소에 읽기 힘들어 보이던 어려운 책을 가져가서 다 읽어버리고 오자 하는 마음에 이번에는 책만 가지고 갈 것입니다. 돼지 위에서 팔딱거리며 땀에 젖어든 오늘 폐차가 공연 와야 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카스 텐의 이정규입니다. 오늘 미국 공연인데요. 늦었어요. 으악! 안녕하세요. 부카스 텐의 전교입니다. 왜그래? 남자랜드의 아기 감자입니다. 아무튼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보고 또 바라봐도 깨진 눈으로 비전껏 먹고 더 많아지는 첨단을 청소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짐 한 번 찍어주세요, 짐. 짐 한 번 찍어주세요, 짐. 아이씨. 너 왜 이렇게 눈이 부었어? 저 못 잤어요. 보고 보고 졸려요. 그 와중에 배가 고파? 아니요. 질발! 고고고! 하하하하 요즘 힙합에 힘취하셨어요. 하아 죽이네. 와 비트, 리듬, 솔 그대로 그냥. 그 겸. 제가 조만간 저 목도시 다 찢어버릴 거예요. 찢어. 아아 아아 만약 패러가 될 때 하하하하 반에서 스프디오에요. 일안내를 원하시면 시작 버튼을 누르셔요. 이제 안내를 시작할 거예요. 오늘 빵만 먹으시면 안내나 긴 내도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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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길 스파이영 이거 버터 바르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정길 스파이영 이거 버터 바르죠.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안에서 봐야지 모르겠더라. 하하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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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고건 하하하 하하하 내려알나 시대 현장 자다 일어나니까 밥먹으라고 밥을 주네요 서림 여러분 저는 기장입니다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 착륙할 예정입니다 땅이 보이네요 땅이 죄송합니다 에어웨이큰이면서 어웨이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땅이 보이네요 맛있습니다 목도시 다 찢어버릴거에요 땅이 보이네요 땅이 보이네요 땅이 보이네요 땅이 보이네요 땅이 보이네요 땅이 보이네요 여러분 미국에 왔습니다 안전하게 호텔로 가는게 저희들의 두번째 미션입니다 근데 호텔까지 2시간 걸린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진짜로? 저희 1시간 40분 정도 나오네요 지금은 한국 시간으로 오전 3시 45분 저희는 시차가 사실 일종 시차를 맞는 사람입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생활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원래 평소 아이스크림도 안먹는데요 제가 원래 평소 아이스크림도 안먹는데요 제가 원래 평소 아이스크림도 안먹는데요 비행기 탈 때 마지막으로 한번 먹거든요 근데 어후 없었어 아시아나항공 여러분 아이스크림만큼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스크림도 없으시다 그래가지고 너무 슬펐습니다 입구신사들에서 왜왔냐고 놀러왔네 와길래 I have to performance in LA 이렇게 얘기했어 못 알아들어 I have to performance in 혜창가 리조트 음? 막 이러더니 워크? 이러는거 같아요 아임 미지시아 근데 미지시아 얼마나 이따 다녀서가 음 about 6days 음 have a nice day 도장할 수 있어 저희는 호텔로 출발을 합니다 부모님입니다 10시간 전 수빈 영화 나방을 잃어버려던 데 하림 has an email 이틀 안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일단 우리 데뷔 이틀 동안 이거랑 이거랑 이번 연대하는 걸 엄청난 양의 아미 샤이 샤이 아 왜 이런데 형들 근데 왜 이렇게 잠을 안 잤어? 아니 잠이 안 와 아 미국에 있는 팬 여러분들을 만날 생각에 설레어서 잠을 못 잤다고 해야 되나? 여기가 예전에도 왔던 데인가요? 맞아요 왔던 데 미국에서 처음으로 하는 단독 콘서트라서 긴장도 많이 되고 떨리는데요 여보 주전 지금은 어디를 가시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이 오빠 소리 아아아아아아아아 돼지 위에서 팔 닦 거리면 땀이 젖어 듣음